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떼야 돼요, 둘이 떼야 돼요. 아프구나. 아니 근데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떼면 또 아파.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뗀다는 사실을.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면서 아주 확실한 방법이지. 나비가 진짜 잘 떼져요. 그치. 이런 게 또 기분이 상당히 좋다고. 셀프 확신이다. 그렇지. 오늘 깨끗해, 깔끔해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뻥이야. 아니, 내가 언제 태어나는지 어떻게 해라. 나한테 얘기해도 될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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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퀴즈 우지. 남자야. 잘했어. 선생님 통화 분들께 taraf을 맡고 왼쪽! 왼쪽!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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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sé 쟤 Church 왜 그래. 괜찮아? 이럴 주찜 맛있지? 듀찜 맛있지. 내 최애는 로제 찜닭 하나에 빨간 찜닭 하나 거기에 소세지 사리 추가하고 당면에 우동 사리 하나 딱 넣고 이거는 뭐가 보이는 거야 지금? 어 오케이 광고 낙성대 명물 맘모스 인터뷰 딱 있습니다 맘모스의 맛은 어떠신가요? 돈줄 내고 싶습니다 아 돈줄을 수명 파우더도 빼나? 피를 위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게 입 속에 터져가지고 이빨 막 사이사이에 막 피 이런 거 다 찍어주세요 뭐가 난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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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다 보고 싶냐? 바다 보고 싶냐? 레디 액션 네 바다 보고 싶냐? 쉽기 전에 바다 보고 싶냐? 그러면 물에 적기 전까지만 일단은 걸어 들어가는 느낌까지만 하고 커트할게요 풀샷에서만 이거 좀 축축리도 싣고 있고 타이트한 걸로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어 벗고 들어가는 건 약간 네 네 괜찮아? 네 네 잘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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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감수해 가면서 촬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감자한테 그리고 일단 감자가 보기만 해도 너무나 귀엽고 예쁘니까 되게 재밌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